안녕하세요. 저는 교육학과 1, 7학번 태지원 순장입니다. 제가 평소에 빵을 자주 먹는데 또 제가 소화를 잘 못해요. 그래서 건강하게 빵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비건 베이킹이라는 걸 발견해서 집에서 하나, 두 개씩 만들어보고 있습니다. 아 근데 먹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흥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에겐 누군가가 필요해 고등학교 때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그 무리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해가지고 좀 무리해서까지 좀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저를 막 포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저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소진이 되고 좀 더 공허해지고 이러면서 더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도 엄청 전도를 했어요. 제가 이렇게 좀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. 더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. 분명 이러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조금의 어떤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고 거기서 저녁 집회 첫날에는 제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. 빨간 팻말에 막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외치는 시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친구를 이제 밤에 만나서 아 나 오늘 이제 집에 가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막 눈시울이 막 빨개지면서 아 진짜 지원아 하나님 진짜 있어. 하나님 안 와달라고 기도를 해보면 안 될까? 이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아 오늘은 그냥 좀 기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두 손을 모으고 앉아서 아 하나님이 있으면은 진짜 저를 만나 주시고 무서움을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울고 있었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 눈물이 멈추고 제 안에 엄청난 평안함이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하루하루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수련회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나에겐 내비가 필요해.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학업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것저것 방황을 많이 했는데 CC를 만나가지고 아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예전에 찾았던 좀 허황된 소속감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또 찾으면서 심리적 안정도 많이 느꼈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학업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좀 올바르게 설정하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친구들은 스펙 쌓거나 공모전 활동을 막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CC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될까 이런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활도 잘 정리되고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약간 성적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결과도 있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. 저는 CC를 통해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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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